자 2부 파이널 파이트 골드 2부야 2부 위로 업타운이나 업타운 고고 오오 오오 오오오 아 오오 오오오 아이앤 어이 뭐야 이런 잡몹한테 맞다니 어 얘는 날라차게 좀 괜찮은데 오 오 아 놀래라 이씨 가자 어이 아 아 어이 죽겠다 이리다 아 죽었다 아 왜 이렇게 어렵냐 요런 것도 좀 잘해야 좀 볼맛이 나는데 그죠 생각보다 어려워 아잇 뭐야 캔 죽으면은 이제는 그 파이널 파이터 캐릭들로 스트리트 파이터 캐릭은 다 했죠 어잇 이름이 에릭이네 에릭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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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잇 아잇 뭐 소류 견후를 하는데도 맞어 미쳐버리겠네 아 너무 어려운데 이거 아 크리에이트가 이제 또 그거네 제한이 있네요 근데 이제 죽으면 안 되겠다 이게 이제 파이널 파이트 투 캐릭인가 쓰리 캐릭인가 끝판 깨야 된대 어 이거 완전 좋다 이 기술 이거 대충하면 안 되겠다 아까 크리에이트가 여섯 갠가 있었죠 아우 얘 기술 완전 좋은데 어 아 두개 눌렀네 이름은 루시야 아 오 아 아 아 아 잘못 어 아 응 언제까지 나와 뭐 이렇게 안녕하세요 라는 아이고 아 저 캠 못먹었네 어우 이거 완전 좋더라 이거만 하면 이겼네 기술이 왜 잘 안들어갖더 아우 완전 좋아 오! 아! 아아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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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렵네 아, 이거는 거의 판정이 무적인데? 아이고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에너지 안달아? 왕인가? 어, 아이야 됐다 왕이다, 인지 왕이다 어? 헐 칼에 전기까지? 이거 사기 캐릭 아니야? 아이고 오, 아, 두 개 눌렀어 오, 아, 루시아 필살기 써보려다가 아, 죽었다, 씨 죄송합니다, 이거 루시아 필살기 한번 써보려다가 아, 루시아 필살기 써보려다 엉? 오, кол изъ Allison 예, 루시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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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는데 이거 맞는데? 필살기 아닌가? 필살기 있던데? 뭐야 왕 또 있어? 오 뭐야 미쳤어 에너지 반달았어 어어 와 이거 뭐야 미쳤어 어어 뭐야 아 얘 공격하는것 좀 무서워 아 미쳐부르겄네 아주 아 얘 너무 오른데? 루시아 했으니까 마키 죽었어 이제 닌자 아 어어 어 어 너무 오른데 큰일났어 어떻게 이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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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읍 스읍 이거 더이상 죽으면 안될거 같은데 크레이트 네개 네개네 네개 스읍 하아가 가자 죽었어 하아 하아 하아아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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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하네 여기서 너무 크레이트가 너무 많이 있던데 하아 하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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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기술을 모르겠어 보너스 되야지 이러다가 끝판 못 깨는거 아니야? 좀 걱정되는데 너무 못하니까 사람들 다 나갔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너무 못해서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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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아야야 확실히 하가가 딜이 좋아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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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기술이 이거올까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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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아 근데 하기가 재미없다 캐릭터가 좀 느리고 좀 답답해서 타워는 센데 어이고 아 좀 나중에 먹을걸 오 왕이 얘네 스트리트 파이터 투하천왕이죠 투하천왕이죠 와우야 오우 어? 아우야 눈치싸움이야 오 꼽다 끝판왕은 걘가? 그 바이슨인가? 이름이 원래 얘가 권투한 애가 발록이고 그 모자쓴 애 있잖아요 2에서 많이 막판왕 걔가 바이슨이었는데 바뀌었더라고 이름이 어느순간 저... 권투가 바이슨으로 바뀌었더라고 둘이 이름 바뀌었죠 아 미쳐부르겄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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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근데 파워는 쎄다 확실히 몇 개 떼니깐 바로 그냥 일로와 어 배가 아아 저 에너지 나는데 에너지 못먹고 죽었네요 음? 콜 아 어렵네 아 어렵네 오오! 세상에 자 다음 캐릭 딘 얘 좋을 것 같아 어 얘 전기 수다해 아 아 너무 어렵다 이거 어떻게 해야되 이거 너무 어렵네 왜 출살기 못맞췄네 저 왕을 때렸던데 저 왕을 때렸던데 아 아 아 아 아 아잇, 야. 아아! 아, 진짜 어렵다. 게임이. 아, 한 대 맞추면 되는데 배가. 제발! 됐다. 아, 깼다, 깼다. 아, 너무 어려웠어요. 갈수록 어려워지네. 아이, 반갑습니다. 아이, 반갑습니다. 그리고 딘, 이게 캐릭은 그렇게 좋진 않다. 어, 사 같으네? 오케, 아, 먹었다. 눈 먹으면 잘 안 돼. 아이, 반갑습니다. 아이, 반갑습니다. 아아. 크레이 두 개 나온대. 어떡하지? 아까 성능이 좋았던 예로. 루시아로. 아, 올랐네. 아, 어렵다 이거. 아, 어렵다 이거. 아, 안 돼. 아, 안 돼. 아, 안 돼. 배그 안했어요 오늘 이따가 배그는 이따가 저녁 9시 하려구요 정규 방송시간에 이거 끝판깰라는데 못깰건데 너무 어려워서 아 뭐야 기술이 안 돼 아 못깨겠다 루시아 이제 마지막인거 같은데 이거 지금 죽으면 이제 못이룰거 같은데 아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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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 그냥 때리는 것도 지금 에너지 엄청나는데 어 순간이동까지 와아 쟤 순간이동까지 아아 기숙지 안됐어 아나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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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야겠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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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중하게 신중하게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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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끝인가? 아 게임오버야 아 나 못, 못 깼어 아아 아 나 사실 중간에 좀 게임오버가 났는데 또 로드 게임이 있어가지고 로드에서 했습니다 코디로 좀 해볼까요? 어 스크리어퍼인데 이거 완전 아 스크리어퍼인데 스크리어퍼인데 스크리어퍼 어, 어려원도 있어 아우 스크리어 хл 에드윙은 한 번 보자, 궁금한데 아 아야 아야 아, 근데 코디 진짜 좋다 하나isa, 응? 가위 헐 헐 뭐야 헐 와 뭐 두 대 맞으면 죽어 코디가 몸이 약한가봐 그 몸빵이 그제 아 맞아요 그런 오락인데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좀 어떤 일반 일반 유저분이 만들었나봐요 자 성능좋은 루시아로 그 왜 뮤겐 아시죠 뮤겐 그 대전 액션 캐릭터도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하는거 그런것처럼 만들었나봐요 와 맞다가 갑자기 그냥 기술을 쓰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순간이동해 거기다 잡았어 이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게임이 어렵다 자 엔딩은 과연 아 아 아 아 생각보다 쉽게 생각했는데 엔딩에서는 파이널 파이터 캐릭터로만 나오네 아이 러브 유 대디 응 요거 인제 스트레이트 파이터 캐릭터 엔딩 이게 이게 투인가? 얘가? 아 어려워 생각보다 하여튼 아까 크리에이트가 다 떨어져가지고 아 이제 끝났구나 했는데 그 로드 게임 있어가지고 로드로 해서 계속 이어서 겨우 끝판겟네 어거지로 깼네 요거는 이제 유튜브 업로드용으로 생방송은 매일 저녁 아홉시에 합니다 여러분들 요거 엔딩 다 보고 유튜브에 올리고 그 다음에 이따가 정규방송 시간을 뵙는걸로 얘는 캔이죠? 캔 흐흑 아 이게 파이널 파이터 1 엔딩 장면 마지막이 여자가 어...까치발드는 크으으얽 네 요렇게 끝납니다 아 힘들었다